네 엄마가 여긴 또 웬일이래? 여기 더 이상 올 일이 없을 텐데. 새아빠도 여기 아는 회사예요? 그럼 잘했으면 인연이 깊을 뻔했지. 어제 보낸 도시락 경비들한테 줬다고? 그런다고 포기할 것 같아? 한 번이 안 통하면 10번, 100번이라도 보낼 거야. 여기 쓸데없이 드나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서요. 정말로 경비들한테 끌려가고 싶어요? 경비들한테 끌려가면 뭐 어때? 난 내 아들 되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. 서밀레 씨. 당신 아들은 죽었어요. 그러지 말고 준아.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건 나아요. 무슨 일 있으십니까? 이 사람 내보내요. 죄송합니다. 그만 나가주세요. 준아. 주현아. 주현아. 어머니. 준비해. 장아 장아 지금 우리가 본게 뭐냐. 그러니까 저 본부장 오빠가 진짜 우리 오빠라는 거죠? 세상에.